안녕하세요 핫또입니다 월월! 오늘도 여기 없이 돌아온 핫쪼티비의 각자 먹방 워워! 오늘의 깐 댄스! 그냥 먹기댄 튀겨먹기! 아 그 먹튀 먹? 뭐가 좋아요? 저는 튀김! 그냥 먹는 게 낫죠. 각자 먹방 짬밥 싸? 내 생각에 뭘 튀겨 먹든 맛없는 건 없어. 그런가? 옛날에 고무를 튀겨 먹어도 맛있다. 그래. 그럼 저도 튀겨 먹는가? 귀 얇은 거 봐. 결국엔 설득 당하시네요. 그럼 누가 쌩으로 먹을지, 누가 튀겨 먹을지, 어떤 게임으로 오늘 진행하나요? 오늘의 메인 게임. 자 오늘은 제가 이기겠습니다. 갑자기요? 오늘은 가루 맞추기. 가루? 한 가지를 해 주세요. 이거 이거 베이킹쏘다. 베이킹쏘다 먹으면 안 돼. 하지 말고 밀가루. 땡. 땡? 이게 밀가루인가? 아닌데 밀가루 이렇게 안이게 됐네? 밀가루 이렇게 안이게 됐네? 아니 아니 뭐로 먹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애들이 따라왔다고. 베이킹쏘다, 전분가루, 빵가루, 치즈가루. 베이킹쏘다, 물락, 치즈가루, 빵가루. 이게 맛있어요. 어? 이게 맛있어요? 치즈야? 무슨 음식 했어요 이거?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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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나 또 이겼어. 부침가루야? 자 오늘은 제가 이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진짜로 그쪽이 먹고 싶은 양보할게요. 나 쌩. 쌩으로? 그러면 제가 쌩으로 먹고 튀겨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그럼 오늘만큼 우리 기둥이가 원하는 대로 저는 튀김. 이쪽은 쌩으로 오늘 먹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아 이거 기름이에요? 나 이 시스템을 모르는데 이게 지금 물이야? 기름? 물을 왜 끓여? 기름에 튀기면 어떡해. 그러니까 난 그 시스템을 몰라. 튀기는 게 뭔지 잘 몰라. 오 예스! 첫 번째 음식은 뷸당볶음면 대 이건 뭐예요? 주옵밥이요. 주옵밥 왜 3개 줘요? 밥이 없어. 밥이 없어. 밥이 없어. 밥이 없어. 심심하니까 배 맛이 더 나고 노란 그릇이 없어. 누르를부르르. 기둥이는 동사미에 골라봐도 160. 뷸당볶음면. 신분해 신분해. 음! 그냥 먹을 거 어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뷸당볶음면 튀김 좀 기대되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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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밥. 주! 주먹! 먹방 가고 계신다. 밥. 밥만 떨어지게. 주먹밥 가시죠? 주! 숙쌩이 한데 먹고 싶냐? 밥. 밥새끼가. 아 잘해.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갑니다. 이거 막 튀는 거 아니죠? engage. 뭐야 튀겨진다. 오오! 되네! 오오! 주! 오 진짜 비주얼 나온다. 우와 신기하다. 돈가스 같아. 안 튀겨질 것 같은데 왠지. 내봤을 때 난리 날 것 같은데. 봐봐, 봐봐, 봐봐. 야, 튀겨줘, 튀겨줘. 우와, 야, 튀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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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왔다, 왔다. 대박. 우와, 맛있을 것 같아. 불닭튀김. 이거 떨어진다, 떨어진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신고워요. 하나도 안 매웠고, 신기하게. 매운맛이 사라지나 보다. 그다음에 주먹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헐, 신기해. 튀김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거 맛있겠네. 음, 맛있다. 그냥 밖에서 튀김이고, 안에는 그냥 비벗가 없다. 그냥 입었는지 좀. 그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빨개. 튀김이. 안 맞아. 면은 튀겨먹으면 맛 없나 보다. 몸무름만 맛 맛있나 보다. 자, 다음 음식 주세요! 다음 음식은! 오예! 햄버거! 피자... 잠깐만. 피자를 튀겨먹으면 맛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버거죠? 한 불버거? 확실히 불고기버거는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네. 아, 이렇게 끼어들어요. 빠루미, 빠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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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루미 오늘 이걸 했어요. 저거. 그렇지! 와, 햄버거 튀김. 대박. 햄버거가 이미 튀긴 거죠? 햄버거 튀기잖아. 아, 아닌가요? 나 진짜? 높다. 와아, 비주얼 오제껏. 단들, 왜?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 먹으면 이 천장 닦아져요. 확실하게. 저거 갖다 꼭, KFC 저거. 어? 어. 오 맛있을 거 같아. 아내 건 안 튀겨졌네. 그렇겠죠. 튀김 신났어요, 저런 거 튀김. 나 재밌어. 우와, 달라. 오, 근데 햄버거가 아닌데? 뭔데? 햄버거 튀긴 거. 무슨 맛이지 이게? 다 나 쳐다보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널 쳐다보고 있어. 아 모르겠단 말이야. 하지만! 내가 더 한 번 먹어줘 봐야 되겠다. 햄버거 튀긴 거라니까? 너가 얼마나 특별하게 맛 편하나 한 번 보자. 무슨 맛을 보고 있잖아. 다 너만 쳐다보고 있거든? 그게 무슨 맛인지? 무슨 맛인지 알았어요. 밍밍해져요. 어, 맞아. 맛은 확실히 떨어져요, 이거에서. 그니까. 원래는 그런 것 같아. 치즈 한 번 튀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비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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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비자튀김! 먹어보세요. 과연 맛이 어떨지? 이렇게 먹으면 뜨겁죠? 어? 오! 맛있다고? 응. 안에 치즈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즈튀김? 치즈스틱? 약간 이런 느낌이 나네. 치즈를 튀김으로 만들면 치즈스틱이 되겠네. 당연한 거야? 연어랑 참치 회. 맞죠? 자, 연어 회랑 참치 회. 모둠 회. 참치를 튀겨먹는다고? 맛 없을 것 같아, 이거. 그건 내가 별로 궁금해지지가 않았었어. 꺼내! 오, 야 이거 바짝 튀기면 안 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얇게 튀겨야 돼. 참치 튀김. 튀기보다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맛있어? 야 이거 맛있다. 야 이거 맛있네. 그만. 아, 여기서 고난이 겁나. 맛있겠다. 근데 좀 덜 익혔어. 안에는 그냥 회야. 타이밍이 빨랐나? 다시 한 번. 야 이거 솜송가스인데, 그런 거를? 응. 우와! 아내가 고기야. 이뤘어. 익은 생선 같아. 응.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참치를 익히니까 참치 통조림이 그만 난다. 뭐예요? 와아. 아, 튀김 찍어먹으라고? 야, 야. 저기다가 초코 찍어먹으면 개꿀맛. 진짜. 와우. 기간식 타임. 치즈와 신전식. 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하나, 둘, 셋. 양념. 야, 쟤 맨날 양념 먹잖아. 내가 프라이드 좋아해가지고. 아, 그랬나? 감자튀김 대 새우튀김. 하나, 둘, 셋. 새우튀김. 이겼어. 별로 기분이 안 나쁘네, 저도. 저도 이걸 한 번 튀겨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안 되져. 그래요, 되져? 한지 타임이 되겠죠? 한지 타임인데, 어떻게, 어떻게 하지? 저기, 돼.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 아. 아. 어, 어묵튀김은 있어, 어묵튀김은 있어. 어? 어, 내 떡. 비중 속에서 놀던, 이걸 한 번 먹어볼게요, 제가. 음,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떡, 떡, 떡인데, 튀김이랑 먹으니까 맛있다. 뭐지? 딸기! 바나나! 후우! 딸기를 튀겨먹는 사람 없지 않아요? 어우, 야. 야, 고구마 튀김 맛있겠다. 아. 뭐냐? 바나나. 바나나 튀김. 바나나가 원래 익히면 고구맛난 바나나잖아. 딸기는 됐다.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고? 어. 이건 왠지 맛있을 것 같아. 어, 근데 난 둘 다 맛있을 것 같은데? 어, 맛있을 것 같아. 맛있지? 맛 따라 들을 게 없어. 맛 없어? 딸기가 뜨거워요. 이게 비주얼 중인데요? 이건 맛있겠다. 이거 맛있다. 고구마 튀긴 것 같아요. 진짜 딱. 맛이 없잖아, 이거. 아, 왜 자꾸. 야. 그래, 이거 나눠 먹자. 나만 먹으면 없었는데. 아, 이게 딸기지. 이거 한 번 먹어봐. 맛있을 것 같다며. 대로 하나 해줘. 이것을 많이 벗어, 풍덩. 풍거라고 말하는 게 진짜 맛없어. 아, 각자묵을 먹었어. 능계없어, 능계. 능계. 아... 진짜 맛없지. 아, 이게. 참. 역겨워요, 아까 맛이. 역해. 뭔 맛이 볼 때. 땡으로 먹기 대 튀겨 먹기를 해봤는데 저는 오늘 여태까지 했던 각자묵 중에서 거의 제일 힘듭니다. 싫었어요. 다 튀겨 먹는 음식들은 맛이 비슷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 튀긴 맛이 나요. 아이디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더 맛있는 각자묵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핫도그였습니다. 워이 워이. 아니, 지금 피자하고 있잖아. 마표는 좀. 피자 먼저 하세요. 아, 존나 들어서요. 아, 존나 들어서요. 나 이쁘다. 하나 이쁘다. 너 너 왜 요리했어? 오, 가야 돼. 나 이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